저번주에 연달아 하다가 몸에 무리가 너무 온 상태 정모 갔다 와가지고 회복이 안 돼가지고 오늘 운동을 하게 되면은 나는 다치게 될 뿐더러 저는 가동범위 훈련 좀 하고 몸을 부정 있는 근육들을 이완 좀 시켜서 컨디션 조절 좀 하라고 동시장에 매년 いき소 오늘의 후에 N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